그러면서 이제 북노 간에 지금 군사훈련하는 문제도 지금 이야기 되고 있고 그리고 북노 군사훈련이 또 북중노 군사훈련으로 지금 발전할 가능성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미일 3자 군사훈련에 대응하게 북중노 군사훈련으로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군사적 협력관계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거기에 상응하게 군사기술의 상호지원 문제 같은 게 또 논의가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북한으로서는 군사기술 측면에서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거는 대구경포는 북한이 오히려 러시아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600mm, 구경 600mm의 사전가리 600km를 날아가는 대구경포는 세계에 없습니다. 북한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한이 뭐 그거를 폐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폐로를 한 것은 지금 군사해성을 두 차례 연속 발사 과정에서 담불링 과정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기도 진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ICBM의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북한이 아직 재진입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재진입 기술이 과연 북한이 확보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인공위성에 장착해야 되는 뭐 인공위성, 군사위성이 700km 고도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지구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를 찍으려면은 네이더로 해서 찍을 수 있는 촬영 능력이라든가 고도의 어떤 광학 카메라라든가 또는 야간에도 이렇게 저예성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북한이 뭔가 좀 막 인공위성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궤도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궤도에 또 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그 인공위성이 정상적으로 지구를 관측하고 뭐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 또 지난번에 북한이 발사했던 또 추락했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그 정도의 고성능 촬영 장비 같은 것들을 북한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도 바로 이걸 주기보다는 최대한 러시아 쪽에서도 뭔가 얻을 건 없고 외교라는 게 내가 50일 얻고 상대의 40군은 가져가야 되는 싸움이니까 일방적인 거는 잘 없는데 요즘에 좀 보고 있긴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외교를 보면서 다 퍼주는 게 아니라 이런 비교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북러가 밀착되는 걸로 오늘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는 나오고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더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60년대부터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사실은 근데 등거리 외교는 북한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보면 아세안에서도 보면 베트남 같은 나라라든가 또는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다 등거리 외교를 합니다. 미중 사이에서. 그냥 완전히 다 퍼주고 무장해제되고 이런 거 없죠. 그렇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60년대부터 중국하고 소련 사이에서 그렇게 등거리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국과 소련이 서로 중소 분쟁을 하면서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어떤 참단무기를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과 견줄만한 세계 최관이고 중국도 거기 바로 이제 덕 밑에서 쫓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금 현재 미사일이라든가 핵기술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초보적인 어떤 핵발전소 핵실험 이런 것들은 50년대 말부터 소련에서 중국하고 소련에서 북한하고 기술 협력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핵기술이 소련으로부터 넘어갔다거나 또는 ICBM이라든가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건대 미사일 10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 진수식을 했는데 이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련이나 중국에서 바로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북한이 예를 들면 어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과정 속에서 이집트를 지원해줘가지고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이 이집트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집트가 북한한테 감사 표시로 제공해준 그 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북한이 향상시켜가지고 ICBM으로까지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어떤 성능을 자랑하는 ICBM이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그렇다고 해서 짝퉁이라고 완전히 무시했다가는 우리가 또 큰코 다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때 러시아 소련하고 중국이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을 그 시점에서도 첨단 기술 당시에 있어서 첨단 기술을 북한한테 제공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다 자기 나라들의 국제제사 속에서 패권을 유지해 나가고 그 밑에서 수직적으로 북한을 끌어들여서 북한과의 수직적 위계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지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커져가지고 자기들한테 언제 어떻게 또 대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북한, 러시아가 그냥 당장에 ICBM이라든가 이런 또 군사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걸 제공해주면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 속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대로 언제까지 내 말을 들을 거라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미국의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당장 넘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장착 가능하게 하는 그 밑자락을 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긴 갈 거다. 북한이 원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에 무기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고 궁금합니다. 어떤 정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북러가 다시 밀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한반도 안보 위기 심화되는 이 상황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의 튼튼한 국방과 유능한 외교는 같이 가야 됩니다. 튼튼한 국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거고 다만 국방을 정치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방은 진보, 보수여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생존을 담보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국방은 튼튼히 하는 거 이게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군이 가져야 될 군의 뿌리라든가 군은 또 사기를 먹고 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의 뿌리와 군의 사기를 또 군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튼튼한 국방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집니다. 뭐 그거는 지난 시간에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국방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자랑으로 까는 거고요. 이제 외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뭐 60년대 북한의 등거래기 이야기 했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세안 국화들 전부 다 등거래기 하고 있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제 몰빵 외교지 않습니까. 몰빵 외교. 그냥 우리는 한미래 그냥 몰빵하는 몰빵 외교인데 우리도 등거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등거래기 외교라는 것들을 우리 외교 전략으로 재구성한 게 피벗 외교였지 않습니까. 아 예. 말씀하셨던 거죠. 피벗 외교. 그렇게 해서 한 축은 우리 국익의 한 축을 튼튼히 내리고 발을 한 발을 내리고 나머지 한 발은 한미동맹이 중요하죠. 또 일본과의 외교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또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또 요즘 이제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맹장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비동맹인 것처럼 지금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또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되게 적도 이남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발도상 국가라든가 어떻게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이 과거의 비동맹국처럼 지금 국제사회에서 발언력을 높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도 또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또 아세안 국가들은 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세안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교역에 있어서의 1위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2위는 아세안 국가들이에요. 아세안 10개국이 아세안으로 치면 2위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도 흩어놓고 보면요. 베트남이 그러니까 중국이 1위고 2위가 미국인데 베트남이 3, 4위 정도 해요.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베트남이. 그러니까 아세안은 우리 모욕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교역이 편중되지 않게 이걸 다각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아세안은 또한 중요한 나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은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피부대기입니다. 우리 베트남하고 할 수 있나요. 베트남 공산당 나라인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도 방문했고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갈 때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무기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다 제가 말하는 피부대기를 그 나라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있는 피부대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 쭉 보다 보면 북한과 러시아에는 우리가 사실상 직접 명시 안 했지만 경고를 했어요. 중국을 향해서는 손짓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보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드 배치 때 이른바 한안영 때문에 중국이 중국 내부에서는 한안영 과 같은 방식으로 1차원 쪽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1차원 쪽으로 대응하지 않고 좀 고차원 쪽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도 지금 풀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풀죠. 그렇지만 아직 단체 관광객이 과거에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본다면 이미 미국은 캠프 대비드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러면서도 바로 그다음에 미국의 상무장관이 또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했듯이 미국은 대중국 정책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열심히 뒤추적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뒤추적 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앞서서 나가버려가지고 한국은 지금 어떤 디커플링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 중국이 우리에게 관대하게 해주길 만을 바라는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을 풀고 이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디리스킹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해주는 거라고 우리가 대단한 큰 착각에 빠져있는 순간 그걸 빠져있는 순간에 우리는 중국의 고차원적인 그런 외교에 또 발목 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권 여당에서는 당당한 외교가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거고. 리찬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했던데요.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도 전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도 할 것 같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이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가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 지켜봐야 됩니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상국군사 상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 시점에서 러시아하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직접적인 관계 개선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후순위로 밀어놔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 가장 약국 북중 상각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려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래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원래는 중국과 러시아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사유주의 혁명 노선에 대한 차이 때문에 중소 분쟁이 6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패권에 맞서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관계가 되어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약한 고리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걸 분리시키는 노력을 중국을 북중러 3자 관계에서 분리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당당한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한미의 삼각군 사회만 강화하고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 한국이 노골적으로 개입해가고 중국의 꼬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고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고차원적인 외교를 통해서 옛날에 사드위의 한한령과 같이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의 외교를 펼치고 있는 그 틈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틈에서 어떤 역할을 해보려고 하지만 조금 더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당한 해결을 해서 중국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취해했던 정책과 정책에 대해서 과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만을 하는 거죠. 이런 자만과 과신을 가지고는 현재의 관계 속에서 이걸 중국과 관계를 우리가 풀어나가지 못하고 중국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위에서 놀다가 중국이 판 바꿔버리면 또 닥주통계 지붕 쳐다보는 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외교가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 우리가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대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우리의 능력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한미동맹의 바탕을 두면서도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존중해 나가는 장기적인 프로그램들을 쭉 가져 나가서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국을 우리 프로그램 안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만들어놓은, 보이고 있는 그 틈 속에서 우리가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당당한 외교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오만인 거죠. 그래요.